네, 생방송 뮤직뱅크 전 출연자가 함께한 진희선의 멋진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2015년 5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이제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EXID와 EXO,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관계해 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한효소 점수, 방송에서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EXO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씨,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가수로서 무대에 서다가 오늘은 MC로 무대에 서게 됐잖아요. 보공 씨도 오늘 처음이라 떨렸을 텐데 저를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자리가 참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두 사람 MC로서 더 발전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K-POP의 세계화를 위해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음악에 들어야 된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